안녕, 안녕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원더풀 스크레이베이 가질게요. 여기가 또 여기도 해갖고 여기도 해갖아요. 뭔가요? 그리고 차례가 이렇게 왔네요. 올해 15년이 한 번씩 빌레모사, 올해 15년을 도망쳤어요. 올해 15년은 빌레모는 위에가 이제 했지요. 그러나 올해 15년은 이제 빌레모는 이제 도망쳤어요. 올해 15년은 지금 끈 도지로 도망치는 중이었어요. 자기에게 힘들게 이제 쉽게 있는 빌레모는 물건 들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을을 보내셨어요. 올해 15년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신고에게 예수님을 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제 올해 15년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았는 알게 된 올해 15년은 빌레모는 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오늘 신고는 빌레모는 다시 자기를 데려가기를 바라게 되었어요. 오늘 신고는 빌레모는 자기 사랑에 죽어 괴롭지지 않았어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는 모대집으로 양껍질이 써 주었어요. 빌레모에게 보내주신 분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네. 보내주신 분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해야 하네. 그 친구들 지역에 걸어서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데려가 주겠다. 오늘 신고는 바울을 갖는 친구를 가진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신고는 바울이 도와주셔서 기뻐요. 오늘 신고는 바울이 도와주셔서 기뻐요. 오늘 신고가 해야 할 일을 할수록 도와주셨으니까요. 한번 더. 한 번 더. 더 번 읽어줄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레모사 11위서 어느 날 빌레모호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우로디도가 온 거예요. 콩콩 예배로디도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교회를 열심히 돕다가 드만 별게 났어요. 바울이 또 많이 고통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친구들은 모두는 에바우로디도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 도와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바우로디도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에바우로디도는 다시 벨리보의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의 번지를 전해주었어요. 벨리보의 사장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에 있는 벨리보 친구의 사랑과 강화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겼어요. 편지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쓰셨어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우리 요대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고원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게는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게는 믿을 수 있기를. 언니는 원더블 스토리를 입어줬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